울산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의 지급률이 90%를 넘어섰습니다. 울산시는 어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1%가량인 102만여 명이 희망지원금을 받았다며 지급 마감일인 28일까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. 희망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